네 인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헬로 베리 우리 좀 뒤에서 한번 볼까요? 저기 우리 먼저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물 마실까요? 네 let's say hello to 베리 fans 헬로 이빈 두준 이빈 덩고와 헬로 이빈 끼고와 헬로 이빈 하이스요사 헬로 이빈 간승 헬로 이빈 신영 저희는 스페셜 인커프레이트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랄까요? 네 오늘이 오늘 3분만 남겨주세요 네 오늘이 저의 비스트로서는 정말 기념적인 날입니다 난 속해지죠 베를린, 도시란드, 오유고파 네, 바로 저희 비스트가 저희 비스트가 유럽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그것도 베를린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젯밤에는 설레여서 잠도 잘 못 자는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잤어요 베를린, 도시란드 베를린, 도시란드 베를린, 도시란드 베를린, 도시란드 베를린, 도시란드 지금 첫 라이브를 바로 여기 독일 베를린에 사게 되는데요 베를린, 도시란드 베를린, 도시란드 베를린, 도시란드 베를린, 도시란드 베를린, 도시란드 스테폰이 그러시는데 베를린 뿐만 아니라 멀리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와셨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이요? 한국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오셨고 정말 멀리서 많이 오셨어요 제가 많은 친구들이 듣고있습니다 베를린,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스페인, 로스비타인, 폴란드, 또한 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만나요 제가 베를린에 와서 독일 팬분들이 어떨까 너무 많이 궁금했어요 독일 팬들이 독일 팬들과 팬들 독일 팬들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그리고 이제 클라스! 너무나 열정적이십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세요 우리 독일 동분들이 네 네 너무나 열정적이였어요 저희의 필수만 기다리셨어요 네 하세요 많이 auf uns gewartet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나요 아 저희도 여러분들 정말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한판 되면 약간 추운데 그 한판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 재밌고 아주 핫하게 즐기자 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왔어요 근데 crises 정말 행복해요 오늘 밤 12일 정도 그녀는 새로운 걸 좋아해서 아